전사의 얼굴로 내게로 와던 미스터리 이제 또 벌써 세번째 저희 엑소의 겨울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굉장히 또 로또 뮤직비디오 이후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게 돼서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살짝 밤을 못 잡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하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얼굴로 내게로 와던 미스터리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감독님과 너무 좋은 배우분과 함께 하게 돼서 그리고 세트장도 너무 이쁘고 굉장히 좋은 뮤비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침묵은 너의 행복 노래로 바뀌어 같은 날 난 평생 듣고 싶어 오늘 너를 꼭 안고 Give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ove 다시 태어난대도 난 너 아니면 안 될 이유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파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